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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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안가랑 같이 여기도 오늘 다 여기도 한번 다 밀어줬네 일단은 먼저 잡초 오늘 하루 조금 밀어줘야 되겠네요 장비 점검도 하고 저 아직 사촌동생이 저쪽에 캠핑장 만든다고 바쁘다 하더니 올해는 좀 늦어지네요 해주는게 저 안에도 깎아야 할텐데 저 등 하는 걸로 해야 돼 여기는 등 하는거는 여기 없어요 저 등 하는 것도 고쳐야 돼 저 안되면은 이따가 저기로 가져 나가든지 문어리로 문어리로 그거나 저거나 그래야지 다행정 보일때까지 넣어야지 뭐 보일때까지 넣어야지 뭐 잡고 해야될거야 초크 열었어? 초크? 시발유를 시발유를 뿜어주는거 아니야? 기름을 이렇게 해서 넣어준다고? 응 그럼 여기를 뜯는게 아니라 여기를 뜯어야되면 도와줄게요 그리스도 옳지 로제 로제 지금 손본 건 뭐가 있어? 손본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이 행정으로 해서 넣었지? 네. 그냥 오일만 넣었고. 됐어. 천천히. 3. 3. 4. 5. 6. 7. 8. 8. 9.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12. 12. 13. 14. 얼마 드리면 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10시 뉴스 마칩니다 촬영 전 정시에서èn 잠시만요